이 시간에는 또 440표보죠 건축선 이 건축선은 건축물을 대자하고 잡고 있는 대자 안에서 도라고 잡고 있는 이렇게 도라고 잡고 있는 대자 안에서 도로 쪽으로 건축물을 배치할 수 있고 담장을 축소할 수 있는 한계선을 규제하고자 건축선을 적용하는데요 이 건축선은 도로교통의 원활함을 도모하고자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통은 지상에서만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상에서만 적용되고 지표 아래 지하조 지하선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이 건축선과 대지면적 산정을 동시에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잡고 있는 도로폭이 4m 이상이다 그러면 이걸 4m를 소요 넓이라고 하는데요 소요 넓이 이상인 도라고 대지가 잡고 있다 그러면 이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 그 자체가 건축선이 돼요 이것으로 건축선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대지면적은 가로급하기 세로에서 계산하면 되겠죠 만약에 길이가 10m다 10m다 그러면 이 대지면적은 100조금부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대지가 또 이렇게 있는데 이 대지하고 이 대지 사이에 여기에서는 차량통이 없으니까 건축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지와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된다 그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또 있는데요 이 도로폭이 2m밖에 안 된다 합시다 그리고 또 대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소요 넓이를 지금 확보하지 못한 상태죠 소요 넓이가 지금 못되고 있습니다 소요 넓이 하면 4m를 생각하면 돼요 4m를 소요 넓이로 합니다 4m가 이렇게 못된 도로하고 양쪽에 대지가 잡고 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양쪽 대지 소약에 후퇴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 후퇴하고 이렇게 후퇴해서 여기에 딱 선 잡고 이걸 건축선을 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얼마만큼 후퇴를 합격했냐 소요 넓이의 몸치는 도로인 2m하고 양쪽에 대지가 잡아오고 있을 때에는 도로 중심선으로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대지 안쪽으로 소요 넓이의 2분의 1 그러면 2m죠 총 소요 넓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평 그리만큼 후퇴한 선을 건축을 정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여기서 2m, 2m, 3m가 되죠 이때 이렇게 건축선이 거져가지고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 있죠 이 빨간 부분은 이 땅 주인이 C라 합시다 C는 자기네 땅이라도 지상에 있다는 건축물 담장을 축조해서는 안 돼요 다만 이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하게 될 때에 지하층을 넣고 지상 1층, 2층을 넣는다 지상층은 이 건축선을 넘어서는 안 되지만 지표 아래 부분인 이 땅 속에다가 지하층을 넣을 수 있어요 지하층은 지하층을 넣을 수가 있다 그래 건축물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 수준을 넘는 구조로 해도 된다는 거 알으시고 이때 이 건축선이 대지 안에 이렇게 후퇴에서 거졌다면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의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상입하지 않는다는 거 서요들 비해 몸치는 도로하고 잡아오고 있어서 대지 안에 건축선이 후퇴되어서 정해졌을 때만 그렇습니다 또 여기 경사지가 있다, 하하천이 있다, 철도, 선로 부지가 있다, 도로가 있다 이때 이쪽에는 도로 부지를 앞으로 확보할 수 없는 땅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요 넓이 4m가 있고요, 도로가 있는데요 이것도 소요 넓이 몸치는 도로죠 이때는 이 경사지, 하하천, 선로 부지에 있는 도로 경선을 기준해서 대지 안쪽으로 소요 넓이의 상당 수평거리, 소요 넓이가 4m 있죠 소요 넓이의 상당 수평거리 만큼 대지 안쪽으로 후퇴해서 이걸 건축선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m가 들어오지만 여기서는 1m가 들어오죠 이때 이 건축선이 이렇게 정해지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빨간 부분은 이 땅 지인이 D다 그때 지상했다는 건축물 담장을 건축 축조할 수 없어요 다만 지폐 아래 부분은 넘어도 되겠습니다 이 건축선을 넘는 구조로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그때 이게 도시적이 있고 비도식이 있어요 그때 도로가 이렇게 있다 도시적이고 비도식 관리, 농림, 자료 보증이 있다 그때 이 지역을 관하고 있는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는 건축물에 심을 거쳐서 비록 이 도로폭이 소요돌비 이상인 4m 이상이라도 도시적에서만 도로에 잡아 걷는 대지 안 했다가 최대 4m까지 후퇴해서 이게 건축선이다라고 대지 안 했다가 건축선을 지점 고시할 수 있습니다 대지 안 했다 이때 몇 m까지만 후퇴해서 걸 수 있느냐 4m 이때 건축선과 도로 사이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지상에 따라 건축물 담장을 건축 축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 대지면을 계산할 때에 건축선과 도로 사이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면적을 계산할 때 포함된다는 그래서 이 대지면을 계산한다는 그때는 이거 이거 보라스에서 대지면을 계산한다는 이것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건축선 지점 고시는 비도식에 따라 할 수 없어요 이때 비도식인 관리, 농림, 자료 보증 지역에 있는 도로가 있다는 도로법 제40조에 근거해서 접도구역을 5m까지 일반 도로는 고속도 20m까지 후퇴해서 접도구이다라고 해서 여기는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접도구역 지정은 도시역 안 했다는 절대 하지 못하고 비도식에 따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자체장인 시장구석구청장 특별자치 도시사 특별자치장은 도시역 안 했다만 서요덜비 이상인 도로하고 대지가 잡아가고 있는 경우 대지역 안 했다가 최대 4m까지 후퇴해서 건축선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받으십시오 그리고 440페이지 저를 비타보면 이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건 지표 위에서 그래요 지상 그때서는 지상에서 넘어서는 안 되지만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된다 이렇게 하시고 2번 도로민이지 지표면 대지면이 아닙니다 도로민을 기준해서 지상 4.5m 이하의 출입구 창문을 설치할 수 있지만 그걸 열고 달 때 건축선 수준을 넘는 구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차가 오가다 바다니까 자 그 다음에 441페이지 1조동 확불량 건축물 높이자 이걸 1조군 보호 규정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햇볕을 받아 먹고 살 수 있는 1조군을 첨고증 걸리라는 부여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래 사람이나 식물이나 바로 햇볕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죠 그래 햇볕을 받아 먹지 못하면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햇볕 가리지 말라 1조군을 침해하지 말라 해서 건축물 높이자는 일을 가하고 있죠 그때 1조군 보호 규정을 보면 그 지역이 전용 주거적이다 일반 주거적이다 그 지역에 이렇게 대지를 구비해가지고 여러분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여기에 누군가 이미 건축에서 살 수 있고요 여기에 누군가 건축에서 살 수도 있겠죠 이때 태양은 이 동서남북 이 아침에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태양이랍시다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정동방에서 태양이 떠오르죠 그래서 우리가 정동전에 세마지차 가지 않아요 여기서 태양이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자전에서 사라지죠 동서쪽 이렇게 여기가 정남방향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정서방향이고 여기가 정북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법에서는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이 들어와서 이렇게 대지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한다 합시다 이때 겨울에 일조건이 문제가 되는데 겨울에 해가 많이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을 배치할 때는 되더라면 이 건물에 하여 거늘질까봐 이걸 배치할 때 후퇴에서 건축물을 배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겨울에 해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누군가 일조건을 침해하냐 이쪽이요 이쪽 정북방향 쪽에 잡아오는 이 대소자인 이 친구가 일조건을 침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쪽에 일조건을 침해해서는 안 되니까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해야 한다는 정북방향의 인접대의 경선을 기준해서 이 건축물 높이가 9m에 하면 1.5m 뛰고 높이가 9m에 하면 그 높이 2배 이상 뛰어서 건물을 이렇게 배치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정남방향이 아닙니다 그걸 봐두세요 1번 정북방향이지 정남방향이라는 걸 봐두시면 되겠고 2번 그러나 특칙이 적은데요 이쪽 정북방향 쪽에 있는 대소자하고 일조건을 합의했다 그러면 굳이 이쪽에 침해 안 써도 되겠죠 그때는 장남방향은 인접대의 경선을 기준해서 처리해도 돼요 그리고 이쪽에 일조건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건축 금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원이 있다 하천이 있다 그때도 정북방향은 인접대의 경선을 기준해서 그걸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특칙이 있는 거예요 2번 2번의 끝을 보면 두 가지 있죠 정북방향의 공원 하천 도로 이런 건축 금지가 이루어진 공자하고 접하고 있는 대의라든가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소자하고 일조건을 합의했다 이랬을 때는 정남방향을 기준으로 해도 돼요 또 어떤 장소도 그러냐 개발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건물을 건축에 들어가는 택지발지구 또 국가일반도시첨단 농공단지 이런 지역 도시발구역 정부의 이런 장소는 순차적으로 개발해서 건물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남방향을 인접대의 경선을 기준해서 일조건을 적용해도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동태의 아파트 이런 것들을 건축할 때에는요 여러 가지 추가적인 규정을 적용받아서 각 세대의 일조건을 보호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저 밑에 하나만 좀 보세요 가로 2번 대지 내 그 주택 단위 내 모든 세대가 동지 1년 중 낮시간이 가장 짧은 날이 동지를 기준해서 9시부터 15사에 2시간 이상 해가 비치도록 배치를 하게 되면 일조건을 통과한 걸로 해줍니다 그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해서 오전 9시부터 15사에 개소해서 그 2시간 이상 일조가 가능토록 거리가 유지됐다면 일조건을 통과된다는 것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 3번하고 4번을 꼭 받으세요 그 지역의 땅이 일반 상업적 중심 상업적이라면 중심은 건폐리 90% 이하 일반은 80% 이하나 허용되는 그런 땅이죠 그런 두 가지 용도적에서 공동태국을 건축할 때는 이 채광등호 확보를 위한 건축 높이자는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4번 그 규모가 적은 2,8 건축물도 일조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층 이하로서 8미터 이하로 된 건축물들 저래가 정하면 바로 일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5번 이 도로로 돌려사는 일단은 지역을 가로구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가로구역 안에다가 여러분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그 지역의 허가권자 이 정도 높이로만 제세우라고 공고를 해놨다면 그 공고된 높이로만 건축하면 돼요 허가권자가 그와 같이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교도 건축물 용도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 아시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장 2명만 자기의 도시적 관리를 위해서 특별시의 조례로 광역시의 조례로 높이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 꼭 받으시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440페이지 마지막에 지능형 건축물 나와있죠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지능형 건축물 이런 지능형 건축물로 인증해주는 기관은 국토교통장인데요 이렇게 지능형 건축물로 인증받아서 건축할 때는 많은 건축부형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나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건축물로 건축을 하는 께이 되니까 인센티브를 줍니다 적용을 원래 100을 해야 할 것 85만 해라 이렇게 완화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규모 용종률하고 높이전을 풀어주는 겁니다 크게 좀 지세요 115까지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3페이지 공개공지 등 확보가 기준화했죠 이 파트는 함재가 꼭 나올 가능성의 높은 파트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죠 그래 공개공지 공개공간 우리 공중에게 개방해놓은 빈터 이것을 공개공이라고 하죠 공개공간 쉽게 말하면 우리 시민들의 쉼트입니다 이 쉼트를 제공한 건축주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이때 공개공기를 확보해야 되는 대상이 있고요 대상 건축물, 대상 지역이 있죠 그리고 바로 확보해야 될 시설들이 있죠 그리고 인센티브 주는 완화기준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되겠는데 확보 대상은 바닥면적이 큰 그런 것들이에요 많은 사람이 유용하는 건축물, 바닥면적 학교가 5천점의 대상인 문종판이 있죠 문종판 그 다음에 운업 숙이 있죠 그래 문화면 집회설 종결설, 판매설 판매설 중 농산물 유통시설은 면제주입니다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시설, 업무설, 숙박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는 바로 해야 합니다 그때 바닥면적 합격이 얼마다고요? 바닥면적 합격이 5천점 대상인 거 아시고요 그 다음 확보 대상 지역을 달달 내야 돼요 거기에 암기표 써놨죠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적 이거 암기하지 못하면 꽝이 돼요 달달달해오세요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준공업적, 중일, 육원, 상업적 지자시장이 공간적 그 다음에 이 공격문제를 내놨다면 쉼터답게 만들어야 되겠죠 기인의자, 조경, 또 매장문화재, 보존적인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내놨다면 인센티브죠 용종률하고 높이전을 1.1까지 완화해준다 이거 꼭 받으세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확보 면적이 중요하겠어요 얼마를 내놔야 말이냐 그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야 10% 이하입니다 수치에 암기해야 되겠죠 그 정도 보시면 훌륭하겠고 그 다음에 이 공격문제를 설치했던 건축주에게는 그 공간에 대해서 판초활동, 문화인사를 허용합니다 그때 연중 60일은 봐주죠 그때는 우리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444페이지 대지안을 적용, 대지안을 공지,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이 나있죠 이 도시 공간 속에는 주거적이고 상업적이고 공업적이고 녹적이고 비도식인 관리, 롱렘, 자연포적인데 이 대지안을 적용은 우리 도시 속의 주거적, 상업적의 상막함을 방지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게 해서 대지 면적이 200 정도 이상은 약 10% 미만으로 적용을 하도록 규제합니다 이런 적용을 해야 할 대지 면적이 200이라고 있잖아요 약 60평 근데 적용을 해봐야 의미가 없는 측은 의무를 가지 않고 면제를 해줍니다 우리는 그 면제 대상을 기하는 것이 시험공부예요 면제 대상은 바로 간단합니다 그 대지가 200 정도인데 풀밭이 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면제가 돼요 녹지역은 무조건 면제, 비도식도 무조건 면제 바로 그 비도식인 관리, 롱림, 자연포적, 면제입니다 다음 비도식에 개발해가지고 싹 밀어가지고 계획지구 상사계, 체계로 개발해가지고 조성하려고 한다 그런 장소가 지구단위계권이 있거든요 지구단위계권은 당연히 면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축사, 가스 건축물 간척지가 바로 만들어졌는데 그것 다 대지로서 조성해서 바로 건물이 나온다 간척지는 아직도 소금물이 안 빠졌잖아요 그래서 연분이 함유된 대지는 나무 심화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연분이 함유된 대지, 이런 것들은 면제를 해줘요 면제, 그래 면제 대상으로는 간단해요 그리고 공장, 콩만한 것들은 다 면제예요 세 가지, 그냥 면제 어찌죠? 볼 필요 없어요 공장, 공장, 면제 이렇게 딱 때리세요 그 다음에 물류실, 창고죠 이 창고도 바로 공업적 이하였다 칠 때는 면제죠 그런데 어디로 들어오면 면제 안 해주냐 주거적, 상업적, 이게 키폰트입니다 그걸 봐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지하는 공제 아까 이렇게 도로가 있다 도로가 소요될 비상인 도로인 것이 있고 이렇게 대지가 있다 그래 이때 이 대지하고 도로 사이에 이 선을 건축선이라고 했죠? 아까 이렇게 이 건축선이 이렇게 건축이 되어질 때 확정됐다 해서 바짝 건축물을 이렇게 도로가 옆에다 건축물을 배치하면 우리 도시민들을 오고할 때 삭막할 거란 말이에요 도로가 딱 있고 건축물이 탁 서 있다 우리가 오고할 때 숨터 막히는 그래서 이 도시공간 속에 그 여백을 좀 확보해서 개방감을 느끼도록 하고자 이랬습니다 이렇게 건축선이 있다면 건축선을 좀 안쪽에다가 건축을 해서 건물을 건축해서 이쪽에 여백을 좀 남겨놔라 그래서 우리 오고하는 시민들 약간 개방감을 느끼도록 해라 그래서 대지하는 공지 확보기 좀 두고 있어요 좀 확보해라 이렇게 빈다 이걸 대지하는 공지이라고 합니다 그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 볼까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을 가지고 뛰어야 할 거리로서 얼마를 뛰어야 했냐 아파트라면 이게 아파트라면 최소한 2m 이상 뛰어야 돼요 그리고 6m 사이에서 조래가 저만큼 뛰면 됩니다 열태도 최소한 2m 2m에서 5m의 조래가 저만큼 뛰면 되고요 다세대는 2m 이상에서 3m야 그 범죄에서 조래가 저만큼 뛰면 돼요 그래서 최소가 2m, 2m, 1m는 뛰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참고로만 보시고요 3번은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를 이렇게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이 대지를 이렇게 분할하려고 한다 그때는 너무 좁게 자르면 쪼개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건축물의 밀체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협소한 분할을 제한합니다 이걸 대지 분할 제한하죠 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주거적이다 그러면 60 상업적, 공업적은 150 녹적은 200 나머지 기타적은 60 이거 수치를 주상공 높게 해서 6, 15, 15, 206 뒤에는 공제곱미터 몸직에 분할할 수 없다 수치 좀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게요 이 면적을 위배되지 않게 분할했다 하더라도 추가로 대지와 도로 관계 규정을 위배하면 된대요 그래 이 건축물이 이렇게 애당초 대지하고 도로가 겨우 2미터 접했는데 이걸 잘라가야 됐다 그래서 각각 대지로 나눠주면 그 도로하고 접하는 정도가 2미터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조금 전에 공부했던 면적 규정을 위배해서도 안 되지만 대지와의 도로 관계 규정을 위배해서도 안 되고 그 대지가 분할됨으로써 이미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이 법에서 하고 있는 건폐로 최단도를 초과할 수가 있어요 용종을 초과할 수가 있어요 높이 제한을 위반할 수 있어요 이런 규정을 또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걸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또 그 대지가 분할됨으로써 건축선으로부터 또 그 공경제의 대지 안으로 공증을 또 위반할 수 있거든요 이런 규정을 또 위반해서도 안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446표에 보면 방화와 피난시설도 설치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1번 방화주구 우리가 화재요무 예방을 위해서 국토개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방화주가 있다 그 지구 들어가서 여러분이 건축할 때는요 예벽, 지붕, 주요구주면 내화구주로 해야 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내화구주로 합니다 방화구주가 아니고요 2번 방화주 안에서 여러분이 간곡판을 만드는 재료 있잖아요 주요구는 바로 불연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잘 타지 않는 성질하는 재료를 불연제를 합니다 또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축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2번에 핀 안전구역 설치 이거 꼭 봐두셔야 돼요 초고층 건축물은 높이가 층소가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 하는데 이런 초고층 건축물에는 어떤 위기사항이 터졌을 때 저 위층에서 내로기까지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안전층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핀 안전구역이죠 핀 안전구역을 30개층마다 지상층부터 30개층마다 1개소 설치한다 30개층 1개소 곱 봐두시고 준초고층 건축물은 바로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을 제한 건축물인데 즉 30층 이상이면서 50층 미만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에서 200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준초고층 건축물을 알죠 이런 준초고층 건축물의 건데 48층이면서 높이가 190미터밖에 안된다 하면 이게 바로 준초고층 건축물이 되죠 이런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전체 층수 2분의 1에 해당한 층을 기준해서 48층에 당하면 2분의 1은 24층이죠 24층을 기준해서 위아래 상하에 5개층이 냈다 1개소 이상 바로 핀 안전구를 설치하면 된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옥상 광장에 했던 2층 이상 노대가 됐던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 설치를 하게 되는데 높이는 1.2미터 이상이라는 거 가로 3번 층수가 11층 이상일 때에 그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 작기가 1만 정도 이상이다 그러면 인명구조가 가난한 옥상에 평지 봉원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하고요 경사 지문으로 됐다면 경사 지문으로 됐다 디핑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문이 3가지로 구분되어졌죠 60분 플러스 방화문 그것은 연기 불꽃을 찾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흘을 찾아다닐 시간이 30분 이상입니다 60분 방화문은 연기 불꽃을 찾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 방화문 30분 방화문은 연기 불꽃을 찾아다닐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이상이 방화문 이런 건 한 번쯤 봐도 됐습니다 이번에 생겼습니다 계정을 통해서 추가됐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447페이지 건축물 대장에 하나 있죠 이 건축물 대장의 보관자 작성보관 아까 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2번 이 건축물 대장을 적어서 보관하고 아까 5명은 건축물 대장상 기계상의 변경 기재가 있게 되면 그 등을 관할 등기소인한테 그 건물 표제부에 일치화를 가하게 돼서 등기를 촉탁해야 할 의무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촉탁할 필요 없다 이게 키폰트고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할 때 높이가 31리터 이상이면 설치하게 되는데 이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게 될 때 두 대 이상을 설치한다 그러면 서로 일정한 강렬도 설치해야 되지 붙여서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에는 한 대 이상의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된다 봐두시고 인접도의 경기섭도 이 밑에 내 이웃 주택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때는 차문 설치, 차문 시설을 꼭 설치해야 된다는 거 448페이지 건축 분쟁 전문위원 하나였죠 이 파트에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우리가 건축 행위하다가 건축 분쟁이 발생했다 그때는 당사자만 나와서 그 합의회로 처리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지 않으면 소송을 민사소송청에서 1시 2시 3시 3시 가정에서 싸워서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소송이라는 것은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것은 자유지만 이 건축 분쟁 건에 대해서 조정과 재정을 받고자 할 때는 이 위원회를 이용하면 돼요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이것저것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주된 것이 6가지야죠 이 6가지를 조정과 재정을 해주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이 사항을 출제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건축 관계자 건축 관계자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자, 공사시공자 인일 간의 분쟁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건축 관계 전문기술 간의 분쟁, 인근주민 간의 분쟁 이 3가지 유형이 서로 얽혔다 그럴 때만 여기서 조정과 재정을 해준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래 허가권자와 건축주 간의 분쟁이 발생했다 이건 여기서 분쟁 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걸 주의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사건 당사자가 합의하여 안 되니까 신청서를 사건 당사자 1인 이상 신청서 내고 왔다 이걸 조정신청하고 합의로 갔다 냈다 그러면 재정신청합니다 이때 조정신청이 들어가면 조정위원회가 3명 의원으로 구성되고 재정신청이 들어가면 5명의 의원으로 재정위원화 구성됩니다 이 의원회에서는 바로 기간 내 딱딱 처리해준는데 조정은 기간이 짧아요 조정은 짧고 재정은 약간 길죠 그래 조정은 60일, 재정은 120일에 처리가 있어야 돼요 이때 이 사건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했다면 조정위원회에서는 바로 며칠을 기다리면 되느냐 15일이면 됩니다 그래 이 사건 당사자는 15일에 답을 줘야 되거든요 만약 사건 당사자가 그 조정서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수락하고 딱 도장 찔렸다, 기명 날이 했다 그러면 법적으로 449페이지 첫째 줄 끝에 이게 이번에 개정되었죠 이렇게 기명 날이라면 조정서의 대응은 재판상 화해와 통일한 효율을 갖는다 이거 받으십시오 당사자 임의로 처벌할 수 없는 상은 제외되고요 나머지는 그리고 3번도 이번에 또 역시 이 재정인회가 재정을 해서 사건 당사자에게 송달하면 60일에 바로 소송을 제기하나 했던 걸 처리하면 이걸 받아든 걸 간절하는데 그 재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통일한 효율을 갖는다는 거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 당사자들은 감정시험 이런 것이 진행되면 그 비용을 내야 됩니다 이때 내는 비율은 바로 합의로 정하는데 합의가 아니라 유언에서 정해주면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사건 당사자들이 바로 이 유언의 유언들한테 뇌물주다 걸렸다 그러면 이 유언들은 피해 공무원들도 있지만 바로 사건 당사자에게 뇌물을 먹는 순간 공무원의 주의가 인정되어서 의제되어서 공무원에게 적용하여 처벌하는 수례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 그때는 공무원의 주의가 있는 걸 간절합니다 넘어가시고 450페이지 보시면 특별건축이 나와 있죠 이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의해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의의를 잘 받으세요 특별건축을 딱 정해놓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할 때는 건축 관련 여러가지 기준을 일부 적용 배제해주거나 완화 적용해준다든가 통합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구역이죠 이런 특별건축구역은 국토교통장하고 시도사만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미 법에 의하여 개발과 정비를 하게 되는 장소들 이런 장소에 따라 지정을 합니다 거기 딱 써놨죠 그런데 오른쪽 보면 451페이지 그 5번 특별건축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 주로 개발하고 있고 개발을 하게 되는 장소에 따라 지정합니다마는 가로 2번 특별건축을 지정할 수 없는 장소도 있다 4가지 개발시한기업, 자연공원, 접도기업, 보호전산지는 절대 지정 못한다 그리고 군사기지, 군사회사 보호구역은 지정을 할 수는 있는데 미리 그쪽 책임자인 국방부장과 협의해야 한다 봐두시고 그리고 450페이지 2번에 신설된 것이 3번입니다 3번을 좀 잘 봐두세요 특별건축구 지정기관 이 특별건축구역 지정기관 우리 일반인들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바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시도사에게 이때 제안서를 낼 때는 450페이지 박스 안에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의 동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공의지가 있다면 국공의지 관리청한테 가서 동의사 받아야 된다 이거 받으십시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450페이지 건축업증이 나왔죠 이 건축업증이 작년에도 나왔지만 이것도 좀 몇 가지 오래도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바로 지구단위격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있는 땅을 가지고 계신들이 바로 우리 같이 협정체결해 가지고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적용하는 그런 규정을 같이 통합적용 받아보자 해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협정을 체결하면 협정체계자들은 서로 2점이 많아요 어떤 2점이 있냐 453페이지 453페이지 별표 2개짜리 있죠 이 건축업증 인가를 받은 협정구역에서 협정을 체해서 건축할 때는요 개별 건축마다 적용해야 할 것들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협정구역 전부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가지를 통합적용할 수 있는 2점이 있어요 바로 대지안의 적용규정 그 다음에 대지안의 도로관계 규정 이런 규정을 통해서 맹제했던 것도 탈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층 설치규정 건폐규정 그래서 건폐를 서로 통합적용받아서 건물을 크게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시설 설치규정 하수시설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규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합적용할 수 있는 2점이 있기 때문에 건축업증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때 건축업증을 체결할 때 451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그 협정을 체결할 때는 관계자 토지수호자 건축업성 지상권자에 있다면 그네들 관계자들 전원합의가 꼭 필요하다 이게 중요해요 가업한 수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451페이지 이 전원합의로 협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페이지를 한다 페이지를 할 때는 453번 나옵니다 바로 가반수의 페이지할 때는 가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페이지인가를 받아올 수 있다는 것 가반수 그래 가반수 3번 위에 보면 나와있죠 3번 밑에 가반수 꼭 받으시고 그리고 이 인가권자가 바로 시장구청장 이네들인데요 지자치장, 특별시장, 특별시장, 특별시장 이네들인데 그 인가를 받아야 할 지역이 두 개로 걸쳐있다 두 가지 그때는 양쪽 인가권자한테 가서 받는 게 아니고 그 인가를 받고자 하는 그 대지에 가반이 서가는 쪽으로 가서 인가 받으면 된다는 것 그 내용이 바로 위에 손에 있죠 박스 밑에 협정, 건축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지자책을 쟀다 그럴 때는 협정, 체결, 토지, 면적의 가반이 서가는 인가권자한테 가서 인가 받으면 된다 이 정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아까 3번에 포인트가 숨어 있는데 이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맞벽 건축도 가능해요 맞벽 건축을 하겠다고 화가 받아서 건축 공사 끝내고 사용하고 있다가 둘이 틀어졌다 그래도 몇 년을 지나야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느냐 20년을 지나야 된다 맞벽은 두 자니까 20년이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453페이 보면 결합건축이나 있죠 이 결합건축에서 알아둘 것은 두 개 이상의 대지에 적용되어 있는 용종류를 결합해서 건축을 허용하는 것을 결합건축이랍니다 용종류를 따서 꼭 봐두시고 용종류를 체크하시고 이때 결합건축을 하게 되는 대지는 일정 요건이 충격돼야 돼요 바로 최단클은 100미터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12미터 이상의 도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합건축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454페 보면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어요 나름대로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 있는 대지야 됩니다 상업적이라든가 역세권 개발구역 건축협정구역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그리고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도시재산 활성화지역 건축자산기능구역 정비협증 주관경 개성구역 여기에서 건축할 때 결합건축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대지 소유자가 한 명이라도 혼자서도 결합건축에 허용되고 있다는 거 이때 결합건축을 하였다면 오른쪽 페이지 몇 년간 그 협정이 유지되느냐 30년이다 이거 봐주십시오 그리고 협정을 체결했던 경우 6번 그 결합건축을 협정공사를 폐지할 때는 얼마의 동의서가 있으면 되느냐 이것은 바로 동의를 할 때 전원이 동의해야 돼요 아까 건축협정을 체결해서 폐지할 때는 가반수에 동의하였으면 됐는데 이것은 결합건축은 전원으로 동의하였어야 폐지신고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7번 결합건축협정이 공고된 그런 결합건축협정구역의 토지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 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의 쥐를 그대로 승리하고 관제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갖지 않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456페이지 검폐와 용주는 있죠 이 검폐와 용주는 꼭 시험에 나오니까 이미 여러 번 했지만 꼭 봐주십시오 검폐일 듯 대지의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이 있다면 대지의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합계의 비율로 적용한다 그리고 이 검폐일 용주로 체도한다고 국토계 법령에 있는 기준에 따라 체도하지만 건축법은 더 특별할 법이니까 건축을 통해서 그 기준을 강화 적용 완화 적용을 할 수 있고 그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른다고 봐주시고 용종률은 대지의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말하지만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이 있다면 대지의 면적에 대한 연면적 합계의 비율로서 조교한다 이런 용종률 산정수의 연면적은 지지의 비율로 제한다 아까 했죠 자 그 다음에 457페이지 높이 산정, 층수 산정, 면적 산정 나오죠 여기에서 바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바닥 면적 계산의 내용을 좀 간식히 봐주셔야 돼요 바닥 면적에서 박스 안에 충해요 그리고 그 가로 2번 건축으로 노대 면적은 전체 면적이 바닥 면적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고 노대 전체 면적에서 노대가 A백하고 접하고 있는 가장 긴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만 바닥 면적에 사배한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들어와서 그 충고가 1.5미터 이하인 다락의 면적 평지분일 때 그때는 다락 면적은 바닥 면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으로 산입하지 않아요 경사 지방 아래에 있는 다락은 1.8미터 이하다 증거가 그때는 다락 면적은 바닥 면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거 봐주시고 그리고 2번, 3번, 4번 꼭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8번 이번에 개념을 통해서 신설됐죠 지하 주차장과 경사로는 바닥 면적이 산입하지 않는다 봐주십시오 4번은 여러 번 했으니까 꼭 봐주시고 아까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과 6번 비교, 건축을 높이하고 반으로 비교하고 7번, 층고는 층 높이인데 방어바닥 구조치 2면에서 2층 바닥 구조치 2면까지 높이한다 작년에 그 시험에 나왔죠, 아랫면이라고 8번, 지하층 층수산정 시 산입하지 않는다 아까 했죠 그리고 이 층수산정은 중요한데 건축으로 높이만 알 수 있고 층을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다 높이 져 가지고 4미터마다 하나층으로 계산한다는 거 건축으로 각 부문에 있어서 층수로 달려야 한다 그러면 그 중 가장 많은 시설을 그 건축으로 층수로 번다는 거 그 다음에 옥상에 승가격당, 계단, 망루 이런 거 딱 옥상 보라는데 옥상 보라는데 옥상 보라 수평, 투명, 합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리라는 층수산정 시 산입하지 않지만 초과하면 산입합니다 다만 주택법상 바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태로서 전용 면적의 85점 이하인 것은 옥상 보라 수평, 투명, 합계가 6분의 1리라는 산입하지 않지만 초과하면 층수산정 시 산입한다는 거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460팩에서 이 건축으로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지역 등에 걸쳐있을 때 적용기준 가로 1번 그 가반이 소관적으로 다 밀어준다는 거 그런데 예의가 있죠 가로 2번에 동그란 1번 2번 보면 건축으로 그것이 하나의 건축으로 방아주가 방아주가 안 이쪽에 걸쳐있다면 그 건축만 전부 방아주가 안의 건축이라는 규정을 적용하고 다만 그 경계가 방압으로 구입됐다면 방아주가 안의 건축 부품만 방아주가 안의 건축이라는 규정을 적용하고 방아주가 밖에 있는 부분은 방아주가 안의 건축이라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그 밖의 장소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거 그리고 이 하나의 대지가 녹쇄가 그 밖의 지역에 걸쳐있을 때 각 지역에 관한 건축법상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거 봐주시면 돼요 461페이지 2행 강제금이 나와있죠 2행 강제금은 건축법상 중요한 파트가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방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면 그의 상한 벌을 받습니다 벌금 대상이면 법원에서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징역 대상이면 징역 갖다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행정행별로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방 건축물들 벌금을 부과받았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전혀 배교로 하가권자께서 그 건축물에 대한 시정료를 내립니다 이방 건축물에 대해서 이반된 사항을 시정해라고 기관책을 놓고 명을 내려요 이걸 시정료를 합니다 그 명을 내렸는데 그 기관 내에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때는 설령 벌금을 부과하던 자라도 별도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행 강제금은 벌금을 부과하는 이방 건축물 건축주에게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과금액은요 그 건축물 위반 정도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죠 그중에 건축법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검표용률 규정을 위반했다면 시가표정 그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는 1정도당 시가표정에 바로 50%가 위반 면적을 곱해서 산정하는데요 그때 또 비율도 달라지죠 그때 하가 규정을 위반한 100% 용정률을 위반하면 90% 그 다음에 신고위료, 검표를 규정을 위반한 80% 그 다음에 신고위료를 위반한 70% 이 수치를 가지고 한번 출처한 바 있으니까 받으시고요 이 위반의 정도가 얼마가 됐든 주거용 건축으로서 소용이 60종 뒤의 건축물을 건축하다 걸리면 부과 금액은 2분의 1로 감액을 해 준다는 것도 좀 받으십시오 그리고 가로 4번 상습 위반자 또 영리 목적 위반자는 가중 부과입니다 100분의 100까지 가중에서 부과를 꼭 해야 된다 하여한다 이번에 이걸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저기 5번의 내용 이행 강렬 부과할 때는 사전 개고 정식 부과인데 다 문서로만 한다 그걸 받으시고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하죠 이행 강렬 부과 횟수는 바로 1년에 이행의 범위에서 절회가 정한 횟수만큼 부과할 수 있다는 것 6번 꼭 받으셔야 되죠 이 이행 강렬 부과 받은 자가 내지 않고 시정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 강렬 꼭 납부를 해야 되고 꼭 증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이행 강렬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가로 8번 7번 이 하각권연은 이행 강렬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강제 증수가 가능한데 이행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을 증수 등에 관한 범위에 따라 증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행 강렬 부과 강제 증수 절차는 국고공관리법 시행위측을 중에서 처리하면 돼요 이런 이행 강제금 제도는 우리 건축법상하고 농지법에도 나온대요 농지법은 농지 소자에게 시장구청장님 농지 초보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거기는 이행 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만 부과하고 부과금액은 농지가에게 20%만 부과도록 하고 있죠 이런 차이점을 좀 봐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켰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 바로 주택법하고 농지법을 처리할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복습들 잘들 하시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안녕히 계십시오